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인사와 동화사, 불국사, 은혜사가 일제히 봉축보보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구경북 주요사찰들의 봉축보보식 소식은 안홍규 기자가 전합니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지난 27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해일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보보식을 봉행했습니다. 동체 대비로 서로서로 돕고 학력을 잘 가꾸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해인사는 가람수호와 포교회 앞장소원, 신행단체 선우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합청관내 초중고등학생 총 28명의 장학금 124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위혁의 거두운 무명을 꺼내고 오늘 밝힌 인정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온 우리에 바득하시기를... 팔공총림 동화사도 통일대불 앞에서 봉축보보식을 봉행했습니다. 동화사 이대방장 의원 대종사와 주지 능중스님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전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사명조사 박물관이 꼭 성취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회 할 일을 하고 또 우리 조국의 나라에 우리 민족이 우리 제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준... 보강명 문화장학재단은 동화사 승가대학 모범스님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깨달음의 덩불을 밝히시고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하여 영원한 행복을 증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조계종십 교구본사 은혜사도 조실법타대종사, 회주돈명대종사, 주지덕조스님,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축보보식을 봉행했습니다. 온 누리의 생명이 스스로가 부처님을 부처님의 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사 주지덕조스님은 은혜사 포교와 발전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와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오윤지 선하여자고등학교 학생의 발언문 낭독으로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은 뒤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이 길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 100년 후에도 부처님 보신 날을 찬탄하는 행사가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계종십일 교구본사 불국사도 관장 종상대종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주지종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연 제35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대회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실천하며 수행을 생활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월산대선사의 사상가 일대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월산문도회가 1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만화로 만나는 월산대선사 법어와 생애, 봉정식도 봉행했습니다. 이 책 안에 정신 그 두 자를 위해서 이 두 건으로 해서 그분의 정신 수행하는 면 또 그분의 일대기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실수님이 말씀한 정신은 정은 육체요. 신은 마음이라. 대구 경북 지역 사찰은 일제의 봉축 법여식을 봉행하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안웅기입니다.